검사들이 정치지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정치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안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조계를 보면 참 한심하죠. 나라가 거의 막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조응천씨가 남양주갑 출신입니다. 남양주갑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도 출마했습니다. 한번 2016년 20대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대 총선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소선상, 관외, 국외부재자, 화도,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수동면, 관내사전, 당일투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정상적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돌려봤습니다. 이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인지 아니면 이 숫자가 자연 숫자인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20대 총선은 숫자에 손을 안 댔습니다. 이 조작값을 다 여러분들 돌려봤습니다. 0, 10, 15, 20 하나도 빨갛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조작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0, 0, 0, 0, 0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새누리당 후보의 사전득표율이 38%, 당일 득표율이 40%, 차이가 1.8%입니다. 오차범위니까 정상선거입니다. 더불어민당 조응천 의원 사전득표율 42%, 당일 득표율 40%, 차이값이 2.8%입니다. 3% 이내니까 정상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정상입니다. 21대 총선, 2022년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가 자연 숫자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선거 데이터를 제조했다.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생산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발각되지 않습니까? 4명 후보 가운데 3명한테서 본인이 받은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빼앗은 겁니다. 동별로. 동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30%를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딱 합산한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조응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 가운데서 3명의 후보한테서 각각 30%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겁니다. 30%씩 가져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사전투표 투표자들이 던진 수를 그냥 합친 게 아니고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5%, 당일투표 득표율 54%, 차익값 10.9%입니다. 이렇게 미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득표위보다 10.9%가 이름들 많은 것은 사전투표의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선거대이탈을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2%, 당일투표 득표율이 42%, 차익값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치는 0에서 3%입니다. 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표를 딱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b, c, d 미래통합당 후보, 민생당 후보로 합쳐가지고 4명 후보한테 몇 프로를 빼앗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939%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조응천 후보가 홀가닥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플러스 10.939, 마이너스 10.939.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 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1.9%를 손을 댄 겁니다. 이게 컴퓨터로 딱 그냥 빨가게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성관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성관이 데이터를 딱 분석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뭡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30, 30,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값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치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한 모든 표 수치를 여기 딱 가져오게 되면 이 표 수치가 되는 겁니다. 반올림 처리해가지고. 3622표 곱하기 2가 총 이동한 표 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30%, 30%.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아무것도 빨가게 안 됩니다. 조작값이. 선관위 발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30%, 30%, 30%, 4명 후보들에게서 3명 후보와 함께 30% 각각 빼앗은 것이 그냥 빨가게 그대로 된 겁니다. 컴퓨터 찾아낸 겁니다. 인간 눈으로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위에 도표는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3.5% 표 이동이 있었다. 거의 무시할 만합니다. 0에서 3%니까. 2020년도 4.15 총선 21.9%를 이동시킨 겁니다. 표를. 이게 그대로 계산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대 총선 0000 이렇게 정직한 선거는 그냥 컴퓨터가 당신 정직한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30, 30, 30, 30 빼앗았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잖아. 20대 총선, 21대 총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방송의 말미에 이렇게 텀텀이 화제의 인물이 떠오르면 화제의 인물에 대한 것만 옛날처럼 그렇게 전업병으로 선거 방송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은폐 세력들이 굉장히 경고합니다. 대법원을 비롯해 가지고 선관이, 검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비용 청구 수는 한국은 체제가 변역될 겁니다. 그게 제가 예상하는 가장 우려하는 점입니다.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하고 물하고 같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조라는 게 뭐 딴 게 있습니까? 노예들이 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님 말씀 잘 하신데 도도다시 노예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입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공정선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은폐의지는 확고한 겁니다. 대통령은 전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회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계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화제의 인물이 검사 출신인 조응천 씨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사를 못하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그렇게 내는 걸 보고 정말 도처의 검사 출신들이 정치검사가 많구나. 범죄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한께 이익이 되면 수사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수사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